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나 호랩이 아닌데. 호랩이야. 나 호랩이 아니라. 이리 오세요. 아니, 스키지 아니에요. 스키지. 정국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빠, 어서 와. 승희. 제자분들, 선생님. 그래도 소개를 한 번씩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정식으로 한 번씩. 네, 선생님도 뭐 하면. 나부터 할까? 가위바위보 하든지. 가위바위보. 이렇게 오늘 여기에 우리를 초대해 준 수미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잘하시면 쭉 갑니다. 반갑습니다. 김용곤입니다. 수민의 반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뭐 혼밥 한 지가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대충대충 먹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우리 저 김수미 선생의 아주 정수를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는 식습관을 아주 좋게 잘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맞아요. 제가 바로 모신 게 그거예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가수 차진권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일단 막내고요. 네, 네. 네, 막내죠. 형님들 모두 말씀. 네, 네.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살고 살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음식 배우러 왔는데 전인곤 쌤이 선글라스를 꼈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수가 있고 선생님 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뭐 차차 우리가 요리하면서 얘기하겠지만 4주 동안 이 시간만은 나 후배 아닙니다. 선생님이에요. 명 엄마 그래도 되잖아. 안 돼요. 명 엄마도 안 돼? 싫어요. 알았어, 알았어. 제가 선서하면 따라서 하세요. 네. 선서. 선서. 선후배 없다. 선후배 없다. 선후배 없다. 선후배 없다. 무조건 선생님이다. 무조건 선생님이다. 됐어요? 선서했죠? 네, 됐어요. 시작부터 좀 살벌한 것 같아. 여기 살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